ㄷㄷ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타손이 쓰이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후방 기지에서 구조 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주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오랜히 알려줄 테니 젠차! 연합 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지가 가로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OK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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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히힛 랩때문에 적립한 랩때문에 적립하지만, 랩때문에 적립할 것 같네요. 1-2-2-1 1-2-2-2-3 ㄷㄷ ㄷㄷ 저그가 덜 끌었을겁니다.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자네들과 수다떨러 온게 아닐세 당장 무기를 버리게 당연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진 않으시겠죠 저거는 잘 안 먹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섯 개정래소다 그리고 다섯 개정래소다 다섯 개정래소다 왜 다섯 개정래소다 일어나자